저는 연애 스타일이 좀 아기자기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둘이.. 사소한 거에 되게 좀 재미를 많이 느끼려고 하고 둘이 있을 때 되게 좋아하고 그냥 연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둘만 있어도 너무 좋잖아요 그냥 그거를 좀 많이 즐기려고 해요 정말 뭐 놀러다.. 아니면 제가 한 요리 맛있게 먹어주고 이런 거 너무 좋죠 제가 연기를 딱 잘할 수 있어요 해달랄 수도 있어요 짠!